영양제 비교 가이드 영양제 비교 가이드에 대해 설명해줘 그리고 그 비교 가이드에서 가장 효능이 높고 우수한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려줘 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캐나다 정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영양제 비교 가이드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캐나다 국민들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 1999년부터 4년마다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효능이 높고 우수한 제품은 플래티뉴 플러스라는 메달을 받은 제품입니다 플래티뉴 플러스는 영양제의 독성, 영양소 함량, 생체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이 책의 최신판인 6판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래티뉴 플러스를 받은 회사는 유산화라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유산화는 천연 비타민으로 만든 종합병양제로 생체 이용률이 96.1%로 매우 높고 잠재적 독성이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유산화는 20년간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에서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유산화는 Family